한번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파워업 썸머 매직 에이드 입니다 네 저는 조이꺼 골라봅 되나요? 네 저는 그럼 아까 조이가 말한대로 키위 에이드 이 사장 동안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 플러스 키위가 변비에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 뭔데 네 뭐세요 와우 아니 언니 어떻게 알아요 언니 오늘 내가 화장실 간 거 봤어요?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키위가 변비에 좋으니까 변비가 있으신다고요. 진짜 키위가 변비에 좋아요? 키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키위. 키위를 조이에게 추천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여름 머스트 헤브 아이템 물총이 준비되어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저 끝에 카드가 부착된 판넬이 이렇게 있는데요. 카드 속에 앨범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양궁 천재. 아이린. 양궁 천재 아이린 언니. 아 네 그럼 저부터. 나가는 거? 뭘 쓸 거야? 컴백 준비 에피소드. 컴백 준비 에피소드. 자 이제 도와주세요. 재밌네. 4번. 귀여운 거다. 이거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 줄 딱 나오는 거? 해봅니다. 왜 저래? 하나만 뿌리세요 하나만. 하나만 하세요. 2번. 뿌리는 척하고도 표정 예쁘겠죠? 캡처 잘 캡처 잘 캡처 잘. 진짜 웃겨. 캡처 잘. 조이씨. 조이씨 나중에 기다리세요. 조이씨 할 때 우리가 뒤에서 듣습니다. 아 진짜 조이씨. 포즈벌처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포즈만 포즈만 지워주세요. 안 뿌려도 돼요. 조이씨 아웃해 주세요. 오케이. 제발. 아. 저 원샷 주세요. 원샷 주세요. 야 다 끼어들어. 다 끼어들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왜 저래. 왜 끼어들어 내 거야. 파워 업에 포인트 한번 갈게요. 웬디. 네? 물총 쏘세요. 아. 왠지 언니. 남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거. 한 번. 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그거 없어요? 안 돼 없어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살아서 돌아와야 돼. 살아서 돌아와야 돼 언니. 자 가자. 자 한 번 보여주고 돌아. 언니. 아 저 왜 이렇게 웃겨. 언니. 이거 이런 거 없어? 무전. 언니. 무전. 나 돌아갈게. 언니. 나 찾지마. 언니. 내가 보고 싶으면. 웬디. 웬디 있나 오바.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언니. 다시 연락하지마. 안돼. 살아서 돌아와야 돼 오바. 너 안 한 게 다시 연락하지마. 나 이제 쏘세요. 아 이제 재미없다. 자 하나 둘 셋. 쏘세요. 이거 안 돼. 어떻게. 이게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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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만해. 그만해. 지금 짤만 놓고 있잖아. 얘 지금. 2번. 망쳐야지. 아까 나왔어. 언니. 살면서 돌아왔구나. 아 주말 야 앉아. 야 다 앉아. 오늘 쐈어. 다들. 다들 이번 스타일링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조이 언니부터 스타일링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스타일링. 아이린 언니는. 똥. 말입니다. 내 오늘 저희 것은 똥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나. 약간 책임 같은데 책임. 그거 있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있어 그거 나 어렸을 때 많이 봤어. 저는 오늘. 애이는. 저는 오늘. 투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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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여자. 투머치입니다. 투머치. 투머치다. 투머치. TMY. 걸칠 수 있는 모든 걸 걸쳤다. T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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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하려고요. 쌈바. 쌈바. 그럼 알았어. 춤춰. 시작. 쌈바. STAYLBA. U. 적이 있다. 오, 낮잇지 마라.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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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UH! relocate! GU saat 나는 느낌 같아. 구уй TY Urs & Leemo 네인지 구าร지 않는 것으로 기estro handed覺. 네 기억 provin 우리의 코 calling 딸콩이 가장 꿈MO가 tricked. 아멘